요즘 바가지 논란 등으로 문제가 참 많죠. 지역축제, 재래시장 바가지 등으로 말이죠. 최근에는 광장시장의 떡볶이와 순대올려치기 문제, 가격대비 모듬전에 양이 턱없이 부족해 논란이 일었죠. 이해시에서는 가격정찰제와 음식모형을 노는 다던가 그램수를 표시하는 방향의 대책을 놓았죠. 또한 카드결제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죠. 이런 와중에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푸평십정 여름을 시장 안에 있는 분식집이라며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이 올라오며 가격 논란 중인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게시된 사진에는 어느 분식점과 달라 보이는 것 없었는데요. 가격표를 보면 과거 먹방 유튜버로 유명했던 웅이가 방문 후 그의 이름을 따서 세트 메뉴판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세트 메뉴 다 보니 혼자서 다 먹을 수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세트 메뉴의 이름은 먹방웅이 세트 6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뉴와 가격은 호떡 4개 천원, 떡볶이 1인분 2천원, 어묵 2개 천원, 군만두 3개 천원, 김치만두 3개 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해 음식 양이 적을 거라 생각했지만 사진을 보면 일반 분식점, 바가지 논란의 광장시장과 비교했을 때 떡볶이는 밀가루로 보이지만 양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 3천원짜리보다 많아 보입니다. 해당 분식집은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노부부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일에는 오는 사람이 적어 웨이팅 없이 먹을 수 있지만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웨이팅을 해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치킨 브랜드는 가격은 올리고 소리소문 없이 닭은 국내산이 아닌 브라질산을 사용해서 이익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식당들이 많아져야 할 텐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